저는 코골이를 구분할 때 심각도의 기준을 어떻게 듣느냐 소리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기역 상태에서 이건 기역 코골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심해지면 쌍기역이에요. 쌍기역 쌍기역은 혀가 더 뒤로 확 밀려가는 상태입니다. 쌍기역 쌍기역 소리 같죠? 그러면 더 심각한 건 뭐냐? 키역이라고요. 하면서 팍 터질 때 키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기역은 그나마 좀 낮고 쌍기역은 심각한 상태고 키역 상태는 이거는 무호흡이 앞에 있었다. 그리고 숨이 터질 때 나는 소리가 키역 소리입니다. 이 혀는 어디에 붙어있냐? 보면 이 아래 턱에 붙어있죠. 사실 이 아래 턱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혀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혀도 떨어지고 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턱이 떨어집니다. 혀도 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이쪽 뒤쪽 기도를 결국 이렇게 해서 혀가 와서 기도를 막는 턱이 떨어지면서 혀도 떨어지면서 기도가 막히는 얘네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코골이죠. 원인을 알았으면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아래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해주죠. 그리고 혀를 유지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턱을 앞으로 당긴다고 해서 혀가 떨어지는 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강장치의 원리는 아래 턱이 떨어지는 만큼 턱을 더 앞으로 내밀어서 혀가 떨어져도 기도가 확보될 수 있게 하는 원리인데요. 이 앞으로 내미는 양보다 혀가 더 뒤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효과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턱을 내밀면 턱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게 되죠. 그게 바로 구강장치의 딜레마입니다. 효과를 더 잘 보면 리스크는 커지고 효과가 부족하면 물론 리스크는 낮아지겠지만 효과가 떨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혀를 통제한 겁니다. 이 혀 이 혀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매달려 있는 수준이 때문에 잘 늘어져 버리는 거죠.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밀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역과 니은의 원리를 생각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혀가 듭니다. 이 혀가 드를 기역혀가 듭 니은 혀가 드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혀가 와도 이 기역이 상태에 막혀서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상악장치에 장착이 됩니다. 윗턱에 있고 혀는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누웠을 때 밑으로 떨어지는 걸 이렇게 받쳐주는 이렇게 받쳐주는 장치가 바로 이 기역가드입니다. 이게 좀 잘 쓰는 분들은 정말 잘 쓰거든요. 이게 바로 혀 뒤로 넘어가서 혀가 안 떨어지게 하는 거니까 되게 효과적인데 문제가 있죠. 목구멍 안으로 돌아갔을 때 윽 하는 느낌 되게 민감한 곳인데 이거를 자극하게 되니까 이 자극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아무 문제가 아닌데 예민한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구한한 게 바로 니은 혀가입니다. 혀가 니은 상태에서는 기도를 누르지 않더라고요. 니은 한번 해보고 니은 그러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기도가 이렇게 열린 상태로 됩니다. 니은. 그래서 그렇다면 혀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안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구한한 게 바로 뒤로 넘어가면 되게 힘드니까 기역 혀가들을 쓰기 어려운 분들은 혀 뒷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니은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혀가 그래서 아까는 혀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거를 장착하면 혀가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니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뒤쪽 기도가 이렇게 열리죠. 기역은 위험하고 니은은 편안하다. 그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호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수술이나 양압기 이런 거 하지 않고도 되게 간편하게 코골이나 수면부 또는 호흡곤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그리고 조용한 숙면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